의사협회의 파업 첫날인 어제 부산의 의료기관 휴진률은 16.1%로 최종 집계됐습니다. 이는 어제 오전의 휴진률 21.4%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로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인 휴진률 15%를 넘은 곳은 서구와 강서구, 동네, 해운대, 사하, 기장군, 중구, 수영구 등 8곳이었습니다.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구는 서구와 강서구, 해운대구, 동네, 사하구, 중구 등 6구이고 수영구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